아, 우린 내립니다. 카이스트 맞죠? 여기 대부분 카이스트 학생들인가요? 아니어도 꽤 많이 들리네. 뭐 아무튼 카이스트, 학생이죠 카이스트도 그죠? 우주 최고의 뇌생 남녀들 뭐 아무튼 오늘 우리 공연으로 인해서 카이스트 학생분들도 더욱 연구에 힘써주시고 그로 인해 제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다면 오늘 공연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저희가 첫 곡을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내보냐는 걸 그랬어요. 아마 한국에서 가장 그 곡이 잘 어울릴 만한 곳이 아닌가 해서 네, 준비해봤습니다. 두 번째 곡 할게요. 아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즐겨주세요. 스테이 스테이 네 기억에 추위는 나냐 스테이 네 내가 널 보내줄 땐까지 스테이 네 기억 속에서 라오ود 조금의 흔들끝끝라도 그래도 간직할 수 없게 해줘 나름이 열어버릴 듯 나라진 차가운 나름이 열어버릴 듯 나라진 차가운 나름이 열어버릴 듯 나라진 차가운 이미 꽤 오랜 시간 떠났네 내 맘을 다 했었잖아 이제 내 집이라고 생각해 조금의 흔들끝라도 간직할 수 없게 해줘 나름이 열어버릴 듯 말없이 차가운 나만처럼 안다면 내 맘에 진 아름다움이 없어 Stay in the side, my dear 정렘 Bear 정렘 yet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